현재 어떤 위기에 있냐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상태는 이 러시아 ETF는 17일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반투명이 났어요 한 3만원대였는데 지금 오늘 하한가 찍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손실률이 절반 이상인 거죠 근데 ETF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가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전쟁 그만 끝날 거야 전쟁 나도 어쨌든 반응할 거야 하면서 저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배팅을 하신 거죠 우리 또 용의 심장을 가진 형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이 한 260억 270억 많이 샀네 이게 저기잖아요 50% 증시 빠졌다가 30% 반등하고 이때 사셨나 보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 러시아 ETF 물량을 좀 개인들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상장 폐지의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 정지 됐어요 그것도? 거래 정지는 아니고 지금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냐면 어제 MSCI 모건 셀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된 나라거든요 퇴출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퇴출을 시키고 이 독립시장이라는 걸 분류를 했는데 이 독립시장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냐 팔레스타인 지금 이런 국가들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위상이 팔레스타인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지수에서 퇴출이 됐다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ETF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커진 이유가 MSCI가 어제 어떤 걸 발표했냐면 모든 MSCI 지수 내 러시아 주식에 대해서 0.0001 그러니까 사실상 0에 가까운 가격을 이제부터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코스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자산인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멀쩡하게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가치를 0원 취급하는 거야 그런데 왜요? 그랬대 아니야 몰라 나 지수에서 뺐어 그냥 지수에서 뺐대 그러니까 0.0001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그게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팔 수는 있다는 거야? 0.0001로?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전쟁이 끝나고 해서 돌아오면 다시 껴주는 건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전례 없는 일이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러시아에 말씀드릴 텐데 ETF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러시아 ETF 운용사인 한투 운용층은 어떻게 밝혔냐 이 ETF는 지수 산출의 중단 상관 개수 요건 미충족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상대방 위험이 발생하면 상장 폐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ETF 사례고 ETF 청국하면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익스포저가 더 큰가 보네요 훨씬 크죠 그래서 운용자산 미국에서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러시아 ETF가 이름도 어려운데 밴넥? 밴넥이라는 러시아 ETF는 최근 한 달에 손실률이 마이너스 70%고 또 더 무서운 게 두 배의 레버리지 ETF가 있더라고요 러시아 ETF에 용 곱하기 용의 신장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85% 거의 뭐 휴지조각이 됐지 이게 무슨 조치가 있어서 손실률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85% 변동성도 100에서 300%에 이르고 있고 왜냐하면 증권가에서도 러시아가 외국인의 증권 매도 자체를 중단해버리고 루브라 ETF 같은 경우는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향을 끼치는 루브라 가치가 폭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가 부적합하다 이런 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거 재밌는 건 아니지만 좀 미국 ETF 투자자들도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어마어마하게 미국은 더 우리 로빈우드들 미국도 형님들은 통이 더 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운용 규모가 큰 ETF의 경우 1월에서 2월 두 달 동안 누적 자금 유입 규모가 6.6억 달러라고 해요 6.6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이럴까봐 말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HSJ님이 본인 미래에셋 러시아인덱스 40펀드 했는데 중단하려면 알림 왔다고 그러니까 놀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들고 계신 분 계실까봐 많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펀드 ETF 말고 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 펀드가 한 1,600억 정도 라고 된다고 하니까 꽤 무실할 수 없는 숫자죠 아까 드린 말씀 계속 드리면 미국에 있는 러시아 ETF 중에 가장 규모가 큰 ETF의 두 달 1, 2월 누적 자금 유입 규모가 6.6억 달러였는데 이게 거의 한 8천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주가 하락이 본격화된 게 지난 22일 이후에 단기 반등을 노리고 유입된 자금이 4.7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유입액의 70%가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게 떨어졌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미국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괴리율도 거의 뭐 이 ETF 괴리율이 뭐냐면 실제 이 시장 가치 그러니까 ETF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실제 이 자산의 기초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가격의 차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괴리율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유러시아 ETF는 괴리율이 34%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ETF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 괴리율이 12%가 넘어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ETF 러시아 ETF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38% 레버리지 ETF는 괴리율이 165%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비가 없죠 따로 간다는 거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현재 ETF 러시아 ETF는 좀 저가 매수에서 존버하면 언젠가 오르겠지 좀 이런 심리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고 이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 러시아 ETF들의 존패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나 좀 개인적으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나 주의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아직 거래가 되긴 돼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러시아 ETF 같은 경우는 아까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단일가 매매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상장 폐지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운영사 측에서도 워낙 예외적인 일이다 보니까 듣기로는 운영사 측에서 MSCI의 아까 0.0001 가격 적용을 좀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겠냐고 그러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뭐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얘기니까 좀 말이 조심스럽네 미국 전쟁에 배팅을 한다 이건 저는 괜찮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한번 봤잖아 위기가 온 다음에 그렇죠 반등하는 모습들을 코로나19 때 좀 겪고 나니까 야 그 전쟁 금방 끝날 거라고 보면은 한번 배팅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경제재재가 나올 줄은 이렇게 컬 줄 아무도 몰랐겠죠 네 네